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혼자 다하는 남자 혼다입니다. 그동안 찡기스칸의 후예들, 그러니까 몽골 역사를 쭉 다뤄봤었는데 오늘은 좀 색다르게 암호의 역사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 전공 자체가 사실은 역사보다는 이공계 쪽에 가깝기도 하고 예전부터 암호학에 좀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암호학이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이디어 측면에서도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들이 많고 또 역사에 많은 변곡점을 형성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좀 초점을 맞춰가지고 암호학에 대한 내용을 하나하나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보고 계신 내 인물은 시대도 그렇고 각자 하는 일도 그렇고 굉장히 접점이 없을 것 같은 그런 인물들인데 암호학이라는 주제 안에서는 상당히 긴밀한 연계를 가지게 됩니다. 이 중에서 가장 많은 분에게 친숙하기도 하고 암호학의 시조라고도 할 수 있는 카이사르의 이야기부터 워밍업으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암호학의 모태가 되었던 카이사르의 암호에 대해서 살펴보기에 앞서서 카이사르의 굵직한 행적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이사르는 젊은 날에 부침이 있긴 했지만 그래도 나름 꾸준히 공직의 엘리트 코스를 밟으면서 나이 40대 초반에 갈리아 총독으로 부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장장 8년 동안 오늘날의 프랑스,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독일 서부, 그리고 스위스 일대를 포함하는 갈리아 일대를 재패하는 대업적을 성취하게 됩니다. 그런데 고금을 통틀어 이렇게 장군이 바깥에서 활약할 때 본국에 있는 기득권층이 이걸 반길 리가 없죠. 로마 권력의 핵심인 월로원은 어마어마한 민중의 지지를 등에 업은 카이사르를 본격적으로 견제하게 됩니다. 월로원은 순순히 자기들 통제에 따르지 않는 카이사르에게 월로원 최종 권고를 내려서 즉시 무장해제를 하고 기국할 것을 종용을 하는데요. 이때 카이사르는 이 말에 굴복하지 않고 그 유명한 루비콘광 도화를 하게 되죠. 보통은 주사위는 던져졌다 이 말로 유명한데 저는 그 말 이전의 문구가 사실 더 인상깊습니다. 이 강을 건너면 인간 세상이 비참해지고 건너지 않으면 내가 비참해진다. 이 말은 어떻게 보면 되게 뻔뻔한 반란자의 항변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자기의 입장을 적나라하게 밝힘으로써 생사고락을 함께하면서 근 10년 동안 갈리아에서 활동했던 장교들과 군단병의 지지를 이끌어내게 되고 이 엄청난 숙년병들의 활약으로 인해서 로마를 점거하게 되고 원로원의 군사지휘관인 폼페우스가 이끄는 7만 이상의 군대를 그 절반도 안되는 3만가량의 군대로 격파하는 대승리를 거두면서 자신의 독재체제를 굳히게 됩니다. 여담으로 이때 어떻게 승리를 거뒀는지 보면은 카이사르의 기지에 굉장히 감탄을 하게 되죠. 먼저 카이사르는 대군의 장점 그러니까 대군이 자신의 군대를 에워싸가지고 협공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 자신의 군대 왼쪽과 오른쪽에 물을 끼고 있는 그런 지형을 선택해서 전투에 임하게 됩니다. 폼페우스도 사실 과거에 굉장히 뛰어난 장군이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어느 정도 협공 가능성이 있는 카이사르 군대의 오른쪽을 공격하려고 하게 되는데 카이사르는 이것도 간파를 하고 오른쪽에 굉장한 숙년병들을 배치를 해가지고 폼페우스의 압도적인 기병을 저지하고 반대로 역공을 가해서 오히려 적은 군대로 폼페우스의 군대를 협공하는 데 성공하게 됩니다. 무차별적인 사륙전 그 이후에 폼페우스가 도주함으로써 2만 이상의 군대가 항복하는 그런 대승리를 거두게 되죠. 이후로 사실상 반대파의 저항을 거의 무의로 만들고 독재를 실시하면서 기존 권력층의 토지 과점을 제한하고 무상계급에게 토지를 나눠주는 그런 정책을 취하게 되죠. 독재를 하는 사람이 과거 호민간인 그라쿠스도 성공하지 못했던 개혁을 시행했다는 게 참 아이러니긴 한데 이런 정책들을 시행하고 파르티아 원정을 준비하던 중에 반대파의에서 암살이 되게 되죠. 여기까지가 파란만장한 카이사르의 일생이었는데 이제 카이사르가 어떤 측면에서 암호화 관계를 가지는지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이사르와 암호화계 관련성을 설명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당대 로마 최고의 지성인이자 로마 공화정의 마지막 소호자였던 키케로입니다. 키케로는 공화정에서 재정으로 가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 카이사르와는 정치적으로 완전히 대척점에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할 수가 있는데 이 두 사람은 그럼에도 개인적으로 굉장한 친분을 자랑했습니다. 그래서 카이사르는 내전에서 승리를 거둔 이후에도 이 키케로를 사면에서 그대로 살려두게 됩니다. 이때 키케로와 카이사르가 주고받은 편지를 보면 키케로는 카이사르와 굉장히 정치적으로 반대 입장에 있으면서도 그가 관용을 베푼 거에 한해서는 상당한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카이사르는 이 키케로와 서신을 주고받을 때 상대가 정치적 반대 입장에 있다는 걸 고려해서인지 자신이 보내는 메시지를 암호화에서 보냈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서부터 카이사르와 암호화계 연계가 시작되게 됩니다. 카이사르가 암호문을 생성한 방식은 굉장히 심플했습니다. 그러니까 고전 라틴어에서 이용되는 알파벳인 23개 문자를 다른 문자와 1대1 대응시키는 방법으로 암호화를 한 건데요. 이 원리는 당연히 26개의 알파벳을 가지는 영문에도 쉽게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영어 알파벳을 A부터 시작해서 A, B, C, D, E, F, G 해서 G까지 26개를 쭉 나열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D부터 시작해서 D, E, F, G, H, I 이런 식으로 쭉 나열을 해서 C까지 위에 쓴 문자와 1대1로 대응되도록 합니다. 그렇게 나열한 이유에 원래 문장에 있던 A를 D로 바꾸고 B를 E로 바꾸고 C를 F로 바꾸고 이런 과정을 전체 문자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수행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Hello라는 단어를 암호화한다고 할 때 첫 문자인 H가 K에 대응되고 그 다음에 E가 H에 대응되고 L이 O에 대응되고 O가 R에 대응돼서 KH, O, O, R 이런 식으로 암호화가 진행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식의 문자 대응을 한 줄로 길게 나열하지 않고 중심이 같고 반지름이 다른 두 개의 원반으로 연결을 해서 카이사르 디스크라는 것으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이건 오른쪽 상단에 표현되어 있고요. 바깥쪽에 있는 문자의 나열들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는 문장 평문의 문자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안쪽에 붉은 테두리로 둘려있는 것이 우리가 암호문으로 만들 암호문의 문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카이사르 디스크는 암호화계 상징처럼 돼가지고 미국의 국가안보국인 NSA를 상징하는 엠블럼에 바깥쪽에 둘려있기도 합니다. 맨 오른쪽에 그림에 보시면 가운데에 NSA를 상징하는 독수리 문양의 로고가 있고 그 바깥을 카이사르 디스크가 둘러싸고 있죠. 여기에서 암호화계의 기본 개념과 용어들을 좀 정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우리가 본 것처럼 우리가 전달하려고 하는 그런 메시지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문장을 평문이라고 하고요. 이 평문을 암호문으로 바꾸는 과정을 암호화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암호화 과정에서 평문을 암호문으로 바꿔주는 수단이 되는 거를 암호화키라고 합니다. 이 키의 개념이 좀 모호하실 수가 있는데 뒤에서 차근차근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지금은 그냥 듣고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메시지를 보내는 사람이 암호문을 송신을 하면은 그 메시지를 수신을 해가지고 다시 평문으로 바꾸는 과정을 복호화라고 합니다. 평문으로 복구를 한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복호화의 수단으로 쓰는 거를 복호화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개념들은 암호화학에서 아주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개념인데 카이사르 암호에 국한한다면은 암호화키와 복호화키 모두 카이사르 디스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카이사르 암호에서 암호화를 하거나 복호화를 할 때 카이사르 디스크에 정의된 대응관계를 활용하기 때문입니다. 평문을 암호문으로 바꿀 때는 바깥쪽의 배열을 기준으로 안쪽의 배열로 대응을 시키면 되고 그 다음에 암호문을 평문으로 바꿀 때는 안쪽에 원해 있는 문자들을 기준으로 해서 바깥쪽의 문자에 대응을 시키면 되겠죠. 참고로 현재 전자통신 시스템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 암호 알고리즘은 크게 대칭키 알고리즘이랑 공개키 알고리즘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알고리즘을 구분하는 기준이 바로 암호화키와 복호화키가 같냐 다르냐의 문제입니다. 만약에 암호화키와 복호화키가 같게 되면은 대칭키 알고리즘이고 그 두 개가 서로 다르다면 공개키 알고리즘 혹은 비대칭키 알고리즘으로 나뉘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구체적으로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방송 시작시점에서 보여드린 4명의 인물 중에서 기원전의 역사가였던 폴리비우스의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폴리비우스는 굉장히 흥미로운 아이디어를 내게 되는데요. 문자를 다른 문자로 암호화하는 게 아니라 문자와 숫자를 대응시켜가지고 문자를 숫자로 암호화하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제안을 합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한데요. 그림 가운데 있는 표에서 가운데 있는 A부터 G까지의 5행 5열 문자들이 평문의 문자라고 생각을 하시고 각각의 문자들의 행과 열을 포착을 합니다. 그러니까 H같은 경우는 2행이고 3열이죠. 그렇게 되면 이 H라는 문자를 숫자를 암호화를 할 때 행을 나타내는 숫자 2를 앞에 쓰고 열을 나타내는 숫자 3을 뒤에 써서 23으로 암호화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앞에 보여드린 헬로우 같은 경우는 5 곱하기 2 해서 10자리 숫자로 암호화가 되겠죠. 참고로 폴리비우스가 문자를 숫자로 암호화한 이 사례는 컴퓨터를 이용해서 암호화를 수행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왜냐하면 컴퓨터 같은 경우는 내부에서 숫자로 데이터를 처리하기 때문에 문자를 숫자로 바꿔서 숫자의 계산을 통해서 암호화를 수행할 수 있는 기본 토대가 되는 겁니다. 폴리비우스 암호의 표를 활용하되 문자를 문자로 암호화하는 그런 케이스도 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 마지막 해인 1918년 봄에 독일군이 총공세에 나서게 되는데 이때 모르스보우로 전송한 암호가 ADFGX 암호라는 겁니다. 좌측의 표를 보시면 폴리비우스 암호의 표와 굉장히 흡사하지만 폴리비우스 암호에서 12345가 적혀있던 부분을 ADFGX로 교체를 했습니다. 이때 만약에 A를 암호화한다고 하면 A가 1행 3열에 속해 있기 때문에 1행의 문자인 A가 앞에 오고 3열의 문자인 F가 뒤에 와서 문자 A 같은 경우는 AF로 암호화가 됩니다. 여기서 암호화계의 토대가 된 카이사라 암호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막연하게 문자끼리의 대응으로만 표현했던 카이사라 암호를 수식화하기 위해서인데요. 먼저 아까 폴리비우스 암호에서 문자를 숫자로 대응했듯이 카이사라 암호의 알파벳 26자를 0부터 25까지의 문자로 대응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A는 0에 대응시키고 B는 1에 대응시키고 이런 식으로 쭉 가다보면은 26개의 문자고 0부터 시작했으니까 마지막 문자인 G 같은 경우는 25에 대응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 모듈러 연산이라는 걸 도입을 합니다. 이걸 어떻게 쓸지는 뒤에서 바로 설명을 드릴 테니까 이 모듈러 연산이 뭐인지에 대해서만 이 페이지에서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표현을 보시면은 Y는 X모드 M 그리고 X% M 이렇게 표현이 되어있죠. 이 얘기는 뭐냐면은 X라는 정수를 M으로 나눈 그러니까 나눗셈을 한 나머지가 Y가 되는 겁니다. 쉽게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7모듈러 2는 1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7을 2로 나누게 되면은 몫이 3이고 나머지가 1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1이 이 모듈러 연산의 결과값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카이사르 암호화를 수식으로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림을 보시면은 I의 함수 2는 I 플러스 K 모듈러 26 이렇게 되어있죠. 여기서 I같은 경우는 A부터 G까지 평문에 대응되는 각 숫자를 의미합니다. A같은 경우는 0일 거고 B같은 경우는 1 이런 식으로 설정이 되겠죠. 그리고 K는 암호화키를 의미하는데 A부터 시작해서 몇 번째 떨어져 있는 알파벳과 평문의 문자 A를 대응시켜서 암호를 만들 것인가 그거를 설정해주는 암호화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카이사르 같은 경우는 항상 A와 D를 대응시켰기 때문에 항상 K를 3으로 썼지만 굳이 3으로만 쓸 필요가 없겠죠. 예를 들어서 이 암호화키를 19로 설정을 해주고 I값에 평문과 대응되는 숫자를 대입하게 되면 평문의 문자를 어떤 암호 문자로 바꿀 것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K가 19일 때 I는 0 그러니까 평문의 A가 어떤 값에 대응될지를 확인해보면 0 더하기 19 모듈러 26 하면 그 결과가 19가 되겠죠. 26보다 작은 값이니까 그 값이 그대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0을 가리키는 문자 A는 19를 가리키는 문자 T로 대응이 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암호화를 수식으로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반대로 암호화된 문자를 복호화할 때는 K 대신에 26-K를 대입해서 수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K가 19인 경우에 26-19 해서 7을 대입해서 계산을 해보게 되면 T로부터 7번 시계방향으로 돌아간 문자인 A로 복호화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카이사르 암호화 복호화를 수식화할 수 있고 사실은 카이사르 디스크에 있는 문자들도 숫자를 포함하거나 문장 기호를 포함하거나 그런 식으로 자유롭게 고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시도를 해서 이 디스크를 좀 바꿔본 게 르네상스의 작가이자 철학가인 알베르티고요. 알베르티 암호를 보시게 되면 평문에 1, 2, 3, 4 이런 숫자들이 포함되어 있고 또 암호문에는 문장 기호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문자를 참가해서 변형한 디스크를 알베르티 디스크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카이사르 암호화 알베르티 암호가 완벽했다면 그 이후에 암호 알고리즘들이 나올 이유가 없었겠죠. 이 카이사르 암호화 알베르티 암호는 단일 문자 치환 암호라고 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의 문자가 다른 문자로 1대1 대응되는 그런 암호라는 거죠. 이런 특징 때문에 단일 문자 치환 암호에 근본적인 한계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문장에서 알파벳 빈도를 조사해보게 되면 그림의 표에 제시된 것과 같이 E가 압도적으로 많게 되고 그 다음에 A, R, I 이런 식의 빈도 순서를 가지게 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암호문에서도 문자의 빈도수를 계산을 해서 암호문에서 가장 많은 문자를 평문에서의 E라고 가정하고 그 다음으로 많은 문자를 평문에서의 A라고 가정하고 이런 식으로 대응을 시키게 되면 생각보다 아주 쉽게 암호를 해독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됩니다. 이런 빈도수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성식자이자 암호학자인 트리테미우스가 대책을 제시하게 됩니다. 그 대책은 카이사르 암호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카이사르 암호를 굉장히 많이 누적함으로써 얻게 되는데요. 그림의 왼쪽에 제시된 표는 카이사르 암호에서 키를 일식 변화시키면서 문자를 나열한 겁니다. ABCDEFG 그 다음에 BCDEFG CDEFG 이런 식으로 한 문자씩 오른쪽으로 A에서 시작하고 B에서 시작하고 C에서 시작하고 이런 식으로 시작 문자를 바꾸면서 26개의 문자를 나열한 거죠. 트리테미우스가 자기의 저서에서 제시했던 방법을 학문적으로 체계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 인물은 프랑스의 외교관이었던 비즈네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로마에서 외교관으로 일하던 중에 트리테미우스의 저서를 만나게 되고 외교관 생활을 그만둔 이후로는 30대 후반부터 그동안 벌어둔 돈을 가지고 암호하게 전념했던 인물입니다. 앞서 트리테미우스가 표로 표현했던 거를 일단 수식적으로 정립을 했고요. 보시는 표에서처럼 K값을 0부터 일식 증가시키면서 0부터 25까지 26행 26열의 표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평문에 대해서 키워드와 이 표를 이용해가지고 암호화를 수행을 하게 됩니다. 이때 표도 키워드도 모두 비밀로 붙이지만 이 비즈네르 암호에 표가 드러나더라도 키워드는 반드시 사수를 해야 되는게 이 알고리즘의 특징입니다. 그러면은 비즈네르 암호 알고리즘에서 어떻게 암호화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6행 26열로 그려진 표 위에다가 알파벳 순서대로 가로로 한행을 더 추가를 합니다. 그리고 이 축을 평문축이라고 명명을 합니다. 그 다음에 알파벳 순서대로 세로로 가장 왼쪽에 열을 하나 더 추가를 합니다. 그리고 이 축을 키워드축이라고 표기를 합니다. 이렇게 됐을 때 만약에 우리가 키워드를 커버 COVER 이 단어로 설정을 했다면 평문에서 첫번째 문자 그리고 키워드에서 첫번째 문자 요거를 각각 추출을 한 다음에 평문축의 T 그리고 키워드축의 C 이게 만나는 지점에 있는 V라는 문자를 암호문의 첫번째 문자로 합니다. 그 다음에는 평문의 두번째 문자 그리고 키워드의 두번째 문자를 대응을 시켜서 똑같은 방식으로 암호화를 해서 V라는 암호문의 두번째 문자를 얻습니다. 또다시 같은 방식으로 평문의 세번째 문자와 키워드의 세번째 문자를 대응을 시켜가지고 암호문의 세번째 문자를 얻게 되면 이 역시 V가 됩니다. 이걸 보면 평문에서 서로 다른 문자인 T H A 전부다 같은 문자로 대응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한 문자에 다른 문자 하나만 대응되는 단일 문자 최한암호의 한계가 극복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빈도로 아무리 분석을 해도 이 비즈네르 암호 같은 경우는 손쉽게 해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평문하고 키워드의 문자를 대응시키기 때문인데요. T라는 평문에 대해서는 C라는 암호체계를 선택하고 H라는 평문에 대해서는 O로 대표되는 암호체계 그 다음에 A라는 평문에 대해서는 문자 V로 대표되는 암호체계를 선택하는 겁니다. 이렇게 평문의 각 문자마다 서로 다른 암호체계를 적용해줘서 똑같은 문자라고 하더라도 다른 문자로 대응되도록 제어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키워드를 잘 설정하는 게 중요한데요. 예를 들어서 키워드를 계속 같은 문자로만 설정을 해주게 된다면 단일 문자 치안함으로 전혀 다를 게 없게 되고 빈도 분석으로 아주 쉽게 분석을 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그런데 이런 비즈네르 암호에도 약점이 있습니다. 앞에서 보신 것처럼 키워드가 유한한 길이다 보니까 이 키워드가 계속돼서 반복해서 적용이 되면서 암호문 자체가 반복되는 패턴으로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평문이 반복되는 패턴 그리고 키워드가 반복되는 패턴이 서로 맞물리게 되면 이렇게 암호문 자체가 반복되는 패턴이 계속되게 되는 건데요. 이런 경향은 동프로이센 군인 출신인 카시스키라는 학자에 의해서 발견이 됐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카시스키는 이런 대단한 발견을 하고서도 주위로부터 어떤 관심도 받지 못해가지고 문화 인류학으로 연구를 전향하는 그런 씁쓸한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어떨 때 발생하는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키워드가 ABCD 이게 계속 반복되는 그런 패턴이라고 할 때 평문에서 CRYPTO 그러니까 크립토 이런 평문과 키워드의 동일 부분이 조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암호문은 같은 패턴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암호문에서 비슷한 패턴이 나타날 때 이 패턴들 사이에 있는 문자의 갯수를 세보게 되면 그 거리들의 최소 공배수가 키워드의 길이가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 키워드의 길이를 찾게 되면 이 키워드의 각 문자가 무엇인지 찾는 것도 그 이전보다 굉장히 쉬워지기 때문에 이 비즈넬 암호를 해독할 수 있는 그런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의문이 생기실 수가 있습니다. 키워드의 길이를 굉장히 길게 가져가면 어떠냐 예를 들면 굉장히 긴 문단이나 긴 글 이런 식으로 키워드를 설정하면 어떠냐 뭐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키워드를 이렇게 설정하면 확실히 암호문에서 반복되는 패턴은 거의 없어지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다시 문자별 빈도수에 자유로울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참 세상사 쉬운 게 하나도 없는 게 문제 A를 피하려고 하면 B를 마주하게 되고 B를 피하려고 하면 다시 A를 마주하게 되고 이런 상황이 좀 순환적으로 반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키워드를 무한대로 길게 가져가게 되면 그 키워드가 굉장히 긴 글이 되기 때문에 다시 그 키워드 안에 가장 많이 포함된 문자가 2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많은 암호문에서 첫 번째 철자만 모아가지고 평문 2에 해당하는 암호 철자를 탐색을 하고 그리고 두 번째 문자에 대해서 평문 2에 해당하는 암호 철자를 탐색을 하고 그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반복을 하게 되면 다시 빈도수에 의해서 평문을 추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동안 쌓인 암호문이 수없이 많을 경우에는 그 수없이 많은 암호문 중에서 첫 번째 문자만 따는 거죠. 그 문자는 키워드가 동일한 이상 항상 같은 기준에 이에서 암호화가 됐을 거고 그 수없이 많은 암호문 중에서 가장 많은 문자를 찾게 되면은 그걸 복호화했을 때 그 문자가 2가 되겠죠. 이제 드디어 이번 이야기의 마지막 인물까지 왔습니다. 마지막 인물은 갈릴레오인데 이 갈릴레오에게는 왜 암호문이 필요했을까 그걸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갈릴레오는 1609년 말에 겨울 토성 근처에 새별을 발견하고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어떤 언어로도 해독할 수 없는 그런 이상한 문자의 조합인데요. 그가 실제로 쓰려고 했던 글은 지금 보시는 글과 같이 자신이 관찰한 것 액명 그대로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면은 갈릴레오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이 문장을 암호화한 걸까요? 갈릴레오가 사용한 것은 에너그램이었습니다. 에너그램은 철자의 개수는 그대로 유지하되 철자의 순서만 무작위로 뒤바꿔 놓는 거죠. 이거는 당대의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 성과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선택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자기 연구 성과를 가져다가 쉽게 베낄 수 없도록 하고 혹은 자기가 미리 발견했더라도 아직 발표하지 않은 사실을 미리 에너그램으로 기록해놓고 나중에 보여줌으로써 이거 내가 먼저 발견했다 이런 걸 입증하는 그런 용도로 많이 쓰였다고 합니다. 이거는 갈릴레오가 개발한 건 아니고요. 고대부터 중세 이르기까지 다양한 문화권에서 나타나는데 순서만 잘 짜맞추면 금세 해결할 수도 있지만 아까부터 계속 봤던 빈도스에 의해서 해결할 수 없는 암호라는 점에서 좀 독특한 면을 가진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고대에서 근세 이르기까지 다양한 인물로부터 제한된 암호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핵심을 전달해드리고 이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핵심은 평문을 암호문으로 만드는 걸 암호화라고 하고 그 수단이 암호화키 그리고 암호문을 평문으로 돌리는 걸 보코화라고 하고 그 보코화의 수단이 보코화키라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암호인 카이사르 암호의 암호화키와 보코화키는 바로 다름아닌 카이사르 디스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암호화 보코화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듈러 연산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고 카이사르 암호나 알베르티 암호 같은 단일 문자 치안 암호의 빈도스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 비즈넬 암호가 제한되었다. 뭐 이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는 암호가 특히 중요한 변곡점의 역할을 한 세계대전 시대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 영상이 재밌거나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